안녕하세요 패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8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인데요 날짜는 8월 9일부터 10일자 단아 가격 기준으로 작성이 된 표입니다 요거 매우 인기 있는 표고 여러분도 표가 지금 당장 궁금할텐데 잠시만요 일부 변경사항 혹은 주의할 점 설명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하이엔드 구간이 가격이 꽤나 내렸어요 하지만 요거 지금 사시는 걸 고려하는 것은 좀 밀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표범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 두번째 저번달에는 2060이나 2060 슈퍼를 엄청 추천을 했었는데요 특히 2060 6기가요 요번달에는 조금 추천을 밀어두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품 싼 것들이 대부분 품절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 입고가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2060 12가로 대체하거나 3060 사실 이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요것도 이따 펴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상위 라인업부터 중하위 라인업까지 전부 다 출시가 기술들로 떨어졌습니다 혹은 출시가보다 저렴한 제품도 있는데요 그중에 살만한 건 과연 어떤게 있는지 다시 한번 펴보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주의사항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선 하이엔드 구간부터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하이엔드 구간은 3090 Ti부터 3080 10기가 정도까지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4K를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4K 고사양 게임을 중음으로 즐길 수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도 100만원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일단 3080 10기가의 가성비가 좀 떨어졌습니다 저번 달에는 상위 괜찮다 그랬는데 이번 달이나 저번 달에는 가격 변경이 거의 없어요 아무래도 3080 10기가의 대부분 제품이 품절에 가까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품은 약 50여종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200몰 이상 판매 중인 것은 그러니까 총판이나 수입사의 물건이 충분히 있는 제품은 4, 5종 밖에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슬슬 3080도 끝물에 다가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6800 XT는 오히려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뭐 만원 정도밖에 안 올랐으니까 크게 오른 건 아닌데요 가장 저렴했던 제품이 품절나면서 소폭 오른 것으로 보이고요 3080 12가는 3080 10기가와 가격이 거의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겠다면 10기가 보다는 12가 싼 제품 보시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80 Ti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쌌던 제품 한두 개가 품절나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90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15만원 정도 내렸는데요 근데 지금 90 사는 사람들 좀 애매합니다 6900 XT는 가격이 7만원 내렸지만 이것도 이제 약간 애매하죠 왜요 성주님? 80 12가 보다는 성능이 좋은데요 6900 XT는 여러분의 AMD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사실인 게 좋습니다 성주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? AMD의 드라이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약간 까탈스럽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거기에다가 특정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활용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거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 분 AMD 제품 이미 써본 적이 있으신 분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쓰셔야 제대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샀다가는 약간 애매한 사양에 차할 수도 있어요 물론 문제없이 쓰시는 분도 있다고 했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거는 좀 아쉬운 분이 사면 좋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AAA급 게임 위주로 즐기시는 분들이요 6950 XT는 지금 시점에서는 안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설마 그냥 6900 XT 사고 말죠 300 Ti는 진짜 사면 호흡 느낌이 들죠 50만원 가까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성주님이 추천하는 건 이 녹색 칠한 것 중에 하나겠네요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하이엔드 구간은 웬만하면 사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4000 시즌 가장 먼저 출시되는 게 분명히 4090 그다음에 4080일 텐데요 이거는 올해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것도 한두 달 안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한 달은 좀 오방 같고 두 달 안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지금 벌써 8월달이니까요 10월쯤에는 나오겠죠 빠르면은 9월 말 9월 말 9월 말 10월 이쯤에는 발표가 있거나 적어도 제품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상위 제품 보시는 분들은 좀 더 전부 타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장 급하게 사야 된다고 하시는 분은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다용도로 사용하겠다 아니면은 드라이버가 좀 더 안정적인 거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3080 12가 가시고요 나는 가성비가 중요하다 하시는 분은 6800 XT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등급은 웬만하면 재킷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6900 XT나 6800 XT 특가에서 이것보다 더 싼데요 하시는 분은 살만하지 3080도 뭐 3080T에도 특가에서 좀 더 싼데요 하시면은 10만원 20만원 싸다 그러면은 사벌만 한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노출되어 있는 일반 가격으로는 사기에 적합하진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이엔드 설명 마무리 짓고요 메인 스트리만 보도록 하죠 아니다 퍼포먼스 라이너 메인스트림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이 퍼포먼스 라인업 이 정도면 QACD에서 어느 정도 게임을 즐길 수 있겠죠 근데 가성비 제일 좋은 건 6600 XT와 6650입니다 이 두 제품이 가장 가성비 좋은데 둘이 아주 겹치는 제품들이어서 둘 중에 뭐 사야 되냐고 물어보면 6650을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거의 똑같고 조금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러면 6600 추천하느냐고 물어보면 이것도 좀 애매해요 그나마 6900이나 6800, 6700은 드라이버 문제가 좀 덜한 편이고 오류도 덜한 편인데 6600은 이슈가 6800, 700 대비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강의 추천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한들 가성비가 좋다고 한들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확률이 있으면 강추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가성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면 사시는 것도 말리지도 않을 제품이에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 가장 추천하는 제품은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4960 Ti입니다 4960 Ti는 뭐 보고된 큰 이슈도 없고 지금 가격이 출시가격까지 내려왔어요 출시가격에 제일 싼 제품이 58만원인데요 카드가 기준으로 58만원 정도에 판매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 특가 보니까 50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살만하겠죠 뭐 특가 정보는 어떻게 확인해요 물어보시던데 나도 잘 몰라요 그냥 케이사전 타세요 게시판 열심히 새로고침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가면 완전 살만하고 사실 50만원 중후반대가 일반적인 구매가격일 텐데 그 가격이라도 저는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4060도 알려면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적어도 한 7, 8개월 이상을 생각해야 될 거고 진짜 길게 잡으면 1년 가까이 생각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까이 기다리기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정도급 사서 그냥 쭉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아예 그냥 4000시리즈 패싱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3060 Ti 정도면은 QHD에서 옵션 좀 많이 낮춰서 쓸 수도 있고 QHD에서는 대부분 게임 프로보로 즐길 수도 있거든요 성냥님 그럼 6,700이나 6,750은 어때요? 이거 지금 가격적으로 거의 상용공 Ti와 겹치는데 성능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래서 이거 추천하는 게 좀 애매하고 3070은 뭐 한 8에서 10% 정도 성능이 더 올라가긴 하는데 그만큼 비용이 아니라 그것보다 좀 더 높은 비용을 투자해야 돼요 한 10만원을 더 투자해야 되거든요 못 갈 건 아니야 왜냐하면은 소나타 쓰다가 그랜저를 쳐다보는 느낌으로 가격 대비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60하고 70은 다르잖아 라는 느낌으로 산다 그러면은 약간 사치성 느낌으로 또 그런 감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말리지는 않겠는데 일단 우선 추천은 60 Ti라고 생각해요 60 Ti가 아무래도 가성비가 더 좋고 70하고 성능이 상당히 근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은 성능이 많이 떨어져요 60 60 Ti랑 엄청 차이 많아죠 115%인데 여기는 몇 프로? 146% 뭐 거의 성능이 100분율로 따져라 25% 정도는 차이 나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수치로 단수 개선하면 30%나 차이 나니까 추천할만한 제품은 아니에요 60은 60은 아무래도 이제 프레치대에서도 모든 게임 프로도 잘 들어간다고 하기 좀 어려울 정도라서 그래서 이거를 가장 추천하고 여기서 돈 좀 더 쓸 생각이 있다면 3070까지는 봐도 괜찮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출시가액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진짜 약간 불편한 감수하고 가성비 오로지 가성비만 생각한다 그러면 6650 XT라는 것도 있다 정도만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퍼포먼스 라인업 정리하고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 보겠습니다 메인스트림 상위 라인업은 진짜 살 거 별로 없어요 그냥 6600 XT 말고 그냥 6600 XT 이 제품만 아니면 그냥 2060 X12가 합니다 둘 중에서 어느 게 사는 게 좋을까요? 나는 2만원 비싸도 그냥 2060 X12가 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2060 X12가 제일 싼 거 찾아보면 그냥 6600 제일 싼 거랑 만원인가 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고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둘이 성능 차이는 거의 없고 2060 X12가 훨씬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걸 우선 추천드립니다 67600에 사실 나는 이거 녹색을 떼고 싶은데 또 떼자니 섭섭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어디까지나 좀 더 낮은 비용에 비슷한 성능을 제공하니까요 그래서 녹색 칠은 해뒀지만 웬만해선 이거 사십시오 이거 사시고요 성능이 조금만 더 나은 성능 한 십 몇 프로 더 나은 성능 한 단계 더 위에급 쓰고 싶은데 그럼 뭐 어떻게 쓸 만한 거 없나요?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3060 가야 돼요 3060이 사실 가성비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왔으면요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는 없을지언정 그래도 가성비 차이가 크게는 안 나요 매나 1% 성능에 3000원 중후반대의 비용을 소비하면은 쓸 수 있는 제품인 거예요 물론 뭐 3200대나 3500원대 가성비에 비교하면은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4000원대가 아니니까 생각보다 큰 체감은 없을 겁니다 어떤 체감 돈을 많이 소비했다는 그런 체감은요 물론 성능이 올라가는 체감도 그리 크진 않겠지만 조금의 비용을 더 투자해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말리지는 않을 정도까지 3060 가기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추천하는 건 일단 206012가 혹은 비용을 좀 더 투자해서 3060 정도까지 를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인스트림 하위 라인업입니다 여기 살 거 하나도 없다고 맨날 까던 그 라인업인데요 드디어 어 추천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뭐 3000원 중반 정도의 가성비로 살 수 있는 1% 성능당 어 그런 제품이 이제 등록이 됐어요 1260Ti와 1260Ti와 1260Ti입니다 1260Ti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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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60Ti는 5% 차이 정도 나는데 5에서 7% 하하 가격도 거의 똑같아 가지고 많은 차이잖아요 둘 중에 선택한다 그러면 1260Ti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1260Ti에 제일 저렴한 제품 한두 종류 그것들이 품절이 된다면 1260Ti로 대체할 수도 있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외에 나머지 라인업은 다 패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6500Ti는 1650Ti든 1650Ti든 이거 뭐 사면 안 되는 수준의 가격이라서 다 패스하시고요 1650Ti 이런 거 이것도 사면 안 됩니다 하하 하하 단돈 3만원 4만원 차이인데 성능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성능 차이가 수치로 따지면 거의 2배까지 차이 나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 라인업은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단돈 4만원 3만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물론 206012가 부터 게이밍이 어느 정도 이제 GTA5 상홈으로 60프레임 이상 뿜어주는 그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밑에들은 제가 막 강추하기 좀 어렵긴 한데요 뭐 어쨌든 1650Ti도 살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 정도가 최종 평가가 되겠네요 아 그 외에 뭐 주석으로 옆에 달아 놓는 거는 이제는 이제 총 마무리로 뭐 하나씩 또 읽어주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지수의 추천 제품은 1260Ti 206012가 3060 뭐 6650XT 3960Ti 6800XT 308012가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마무리 짓고요 물론 똑같은 표를 보고 다른 생각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생각 얼마든지 존중합니다 이 표를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에 가장 적합한 제품 잘 골라서 현명에 구매하시길 부탁드리며 어 혹시나 뭐 중고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존버 타는게 좋을 것 같고 음 중간 라인업 새거 사야 되시는 분들은 지금 사도 괜찮을 것 같고 상위 라인업 보시는 분들은 존버 타는게 좋을 것 같다 를 최종 정리로 하고 영상 마음에 짓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을 만나뵙겠습니다 빠이빠이 또 다른 영상이 네 네 그리고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